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50주년 준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6월 26일에 열리는 50주년 기념 행사와 비전 2030 사역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군선교회 측은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전도 활동이 중단되면서 군선교 현장도 위기라며 그럼에도 4만 8천여 장병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오프라인 전도 활동을 극복하고 MZ세대 맞춤형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한 초교파적 선교기구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순미 장로가 신임 부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